경일대학교 영상콘텐츠 제작학과 창의적으로 생각을 구현하고 용감하게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지적으로 세상과 교범할 수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영상콘텐츠 제작학과는 영상콘텐츠 기획, 연출, 촬영, 다양한 후반 작업을 통하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러티브 중심의 연출, 편집, 색보정 등 다양한 후반 작업에 대해서 배우며 국내 최고 수준의 실무 중심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영상에 대해 알아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처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배우는 학과인데 그렇다고 유튜버를 양성하는 학과냐? 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미래에 엄청난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 1인 미디어를 하려면 말 그대로 1인이니까 촬영, 편집, 연출까지 다 혼자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과예요 영상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 자신과 맞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학생들에게 저희 학과를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경일대학교 영상 콘텐츠 시작학과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의 능력 함양을 기반으로 영상 분야의 다양한 심화 과정을 통해 기초부터 출발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인터넷 방송,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극영화 등의 다양한 장들을 직접 제작하고 기획, 연출, 촬영, 조명, 편집 등 다양한 영상 분야를 체험하여 향후 영상 전문가로서의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비전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 분야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서부터 방송국 입사, 광고 제작 분야, 영화, 드라마 등의 제작 현장에서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편집, VFX, VR, AR 등 후반 작업에 있어서도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영상 콘텐츠 제작학과는 다른 학교 영상과들과는 다르게 실습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상 기획, 편집, 촬영, 1인 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1인 미디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나날이 발전해가는 분야인 1인 미디어 저희 영상 콘텐츠 제작학과는 이 1인 미디어를 수업으로 배우고 있어서 1인 미디어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저희 영상 콘텐츠 제작학과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에 관련된 학문과 지식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저희 경일대학교 영상 콘텐츠 제작학과는 직접 여러 장비들을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영상에 관련된 진로를 가고 싶지만 아직 명확한 꿈이나 직업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희 학과에 들어와 편집자, 연출가, 감독,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 보면서 자신이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이고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천천히 배우면서 알아갈 수 있으니까 아직 자신의 꿈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는 특히 저희처럼 영상을 배우는 학과는 정말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서 온 학생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제 되게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과는 특히 2020 신설학과란 말이죠 그래서 서른명에서 고등학교 4학년 느낌으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저희 영상 콘텐츠 제작학과는 영상 제작을 하고 싶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단편 영화 제작이나 조별 과제를 함에 있어 다들 활동적이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상 제작에 대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저희 교수님들께서 친절하게 하나부터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같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여 다양한 영상 분야를 체험하여 향후에 세계 최고의 영상 전문가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경일대학교 영상 콘텐츠 제작학과에서 그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입시에 집중하셔서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희 학과에 오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outset grade perse 그들어 조금만 더 성장하셔서 cant oranges